오늘 같이 볼 말씀은 계속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켄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메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메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요셉은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애굽 사람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캠퍼스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고 또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히브리스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다? 바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해도 믿음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어떤 진로의 문제, 어떤 취업의 문제, 어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결정하고 세상 사람처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 보는 이스라엘 1세대의 이 열두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열두령은 같이 홍해를 건넜어요 놀라운 체험을 변화의 인생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먹고 매출하기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놀라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그 결말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우수와 갈렛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론은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점점 어떤 일이 생기냐 믿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 때 이스라엘 1세대에서는 홍해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달라질 때 마른 땅과 같이 되어서 그것을 건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세대는 그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2세대, 여우수와 세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 홍해는 다 갈라지고 다 아쿠아리움처럼 다 이렇게 세워주고 그 다음 길이 생겼을 때 건넜어요 그런데 여우수와 세대는 요단강이 마르지 않았어요 범람하고 있어요 물이 차서 막 넘쳐나고 있을 몸의 시기에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에 그 물이 닿는데 밟을 때 그때 그것이 벽처럼 쌓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큰 믿음이 여우수와 세대에는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여우수와는 처음 시작이 엄청난 믿음의 이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고 마지막 여우수와 24장에는 담대하게 여우수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우수와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우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를 섬기겠노나 하니 아멘 이 여우수와 1장에서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한 여우수와가 마지막 여우수와 24장 마무리될 때에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보기에 24장의 지금 1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24장 1절부터는 하나님은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쫙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여우수와가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우수와가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준 그 하나님 너의 인생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우상들을 너희가 섬기던지 아니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던지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를 섬기겠다 개인의 능력 어떤 개인의 자질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쓰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쓰시고 요셉을 쓰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셉이 여러 가지 훈련 중에 마지막 코스를 통과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요 요셉은 상황적으로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더 강화해집니다 요셉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 훈련 받는 요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죠 여러분 노예로 이제 낮아지는 훈련도 받고 가정총무에서 이 보디발의 처의 이런 음란의 어떤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는 모든 훈련들을 그가 통과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훈련이죠 그런데 이런 각 단계마다 이 훈련에서 걸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걸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통과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훈련들 쪽에서 이 훈련을 통과하고 마지막 받는 훈련이 오늘 훈련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줬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습니다 그의 해몽대로 복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한 말이 있죠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 통해서 나갈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갈 것을 기대했는데 1년이 지나고 1년이 한참 지나고 2년이 됐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우선 2년의 기간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2년 후의 이야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그 2년 기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2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의 그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그래도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해줘서 좀 나갈 줄 알았는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주위에는 지금 어때요? 의지할 가족도 그리고 자기를 정말 믿어준 보디발도 그리고 자기가 섬겨서 좀 바로에게 얘기해서 꺼내줄 만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도 없어요 요셉은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훈련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다 없애버리세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날 때 많은 것을 결단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관계성을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리고 유일하게 의지하던 롬마저 하나님이 떠나게 하십니다 무엇만 의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2년의 기간이에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죽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 2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2년 그 기간 동안 요셉은 감옥에 그대로 있었어요 철저하게 사람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마지막 보루로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어떤 게 여러분 마음 안에 의지의 대상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보디발이라든지 술 맡은 관원장이라든지 다 요셉의 인생에는 지금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꿈의 몽의 은사로 새로운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은사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정말 복직됐잖아요 이 놀라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좀 뭔가 새로운 뉴띵 뭔가를 이룰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죠 아무 일도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 하나님이 쓰셔야지만 그것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암황은 그렇게 쓰임받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나의 지인들 나의 인맥 나의 노력 나의 은사 나의 지혜 나의 이런 열정 이런 것으로 나의 암황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만은 의지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갖게 하십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은 자기 지혜와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지금으로 치면 매일 밤새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진짜 영적으로 변화된 때는 언제냐 자기가 의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대면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될 때 야곱은 그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할 때 자기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때 그때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자기 주위에서 사라지고 주님만이 남게 됐을 때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자기 힘, 자기 스펙,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 할 때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죠 거품이 다 제거되고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의 고백이 어때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죠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시간 특별히 요셉에게는 이 광야 시간이 감옥의 시간이었죠 이 2년 동안 이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비워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채워져 있으십니까? 비워져 있으십니까? 요셉은 비워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이제 어디로 가요? 사람들을 좀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 자신의 어떤 은사 좀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만 되는구나 하는 믿음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이에요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이 기대할 것이 없는데 기대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옥에서 기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조차도 기대할 수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기대하는 한 분이 하나님일 때 그때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잘 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실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좀 노력했잖아 아 그래도 내가 좀 밤을 샜잖아 아 그래도 내가 좀 지인이 있어서 잘 된 거지 아 그 사람 때문에 좀 잘 된 것 같아 아 내가 좀 은사가 있어서 좀 된 것 같아 아 나 머리가 조금 있잖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직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 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나의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내가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잘 되어지지 않을 그때 바닥을 칠 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져요 요셉은 지금 가장 바닥의 시간이에요 무명하죠 아무것도 없죠 명예도 없죠 재정도 없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때 돼서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캠퍼스가 뭔가 되고 뭔가 지금 물질 세워지고 주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내가 무엇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다른 것을 의지했는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진짜 사람을 많이 의지했구나 내가 진짜 스펙을 의지했구나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따로 있었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이제 사람 때문에 사람을 의지해서 결정하거나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지혜, 나의 은사, 나의 열정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못하게 돼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죠 아무리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아무리 보디발에게 그렇게 해도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인생을 진짜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의 인생에서 아주 깊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자주 유지되지 않는 거죠 자기 은사 내가 머리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요셉이 철저하게 느낄 때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 그것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요셉 총리 되는 거 오늘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진짜 고민하는 취업 여러분 고민하는 어떤 진로 여러분 학교 오늘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딜레이 시키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 안 주시지 이 말씀인 것도 같고 저 말씀인 것도 같고 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끄십니까 오늘 요셉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총리 되게 해주면 되는데 왜 2년이나 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요셉이라는 믿음의 한 사람을 주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이 비밀병기와 같은 사람들을 숨겨놓고 훈련하십니다 감옥의 요셉을 숨겨놓고 훈련하세요 자 모세를 광야에서 40년간 무명의 사람으로 숨겨놓고 훈련하시죠 다윗을 광야에서 숨겨놓고 훈련하세요 비밀병기로서 준비시키세요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가 딱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딱 출연시키셔서 그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출애국시키는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통일왕국을 이룰 때 다윗이라는 다음 왕을 또 세우셔서 하나님이 새의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하신다? 광야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애국사람 중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요셉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캠퍼스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이런 고백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학생들 1학년 때 그 고백 너무 많이 하죠 아 간사님 저처럼 사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답 요셉처럼 사는 사람 애국에서 요셉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단소수 한 명 요셉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명한테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과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십니다 두 번째 이 기간은 믿음의 시간이에요 믿음이 커지는 시간들이죠 감옥에서 먼저 나간 이 술 맡은 관원장 꿈 며칠 만에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3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옆에 사람 딱 보니까 쟤는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3일 만에 뭔가 이루어졌어 와 쟤 좋겠다 그런데 요셉 어때요? 요셉 17세 때 비전 받았어요 꿈 받았어요 말씀 받은 거예요 지금 몇 세예요? 10년 지났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옆에 사람과 비교할 때 어때요? 너무 늦잖아요 저 사람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요셉이 믿음이 있죠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꿈의 몽을 해줬더니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 그대로 됐잖아요 어 정말 이 꿈의 해석대로 되는구나 그럼 자기 꿈도 어떻게 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루어지긴 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의 갭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요셉은 이렇게 늦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자 주님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잊게 하셨습니다 왜? 지금은 잊어야 될 때거든요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차의 타이밍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자 나는 지금 감옥에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나는 지금 2023년 1학기에 나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계획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요셉의 생각대로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나갔어요 나가서 뭐 할 거예요 요셉이 요셉 지금 뭐예요? 강간미수복 나갔어 보디바라 집에 못 가잖아요 어디 갈 거야? 자기 지금 스펙 뭐예요? 노예 뭐 할 거예요? 나가서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요셉이 빨리 뭔가가 되고 빨리 취업이 되고 빨리 진로가 되고 빨리 되는 것 요셉 편에서는 그게 좀 갑갑하고 우리 편에서는 갑갑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뭔가 진로가 빨리 되고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빨리 스펙업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빨리 가는 길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빨리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에게 주신 비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캠퍼스에 가면 막 그 캠퍼스의 분위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막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지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흐름이 그래요 빨리 빨리 뭔가 해 뭔가 해 너 뭔가 준비해야 돼 너 뭔가 준비 안 하면 너 큰일 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급함이에요 이런 인내의 기간 이런 기다림의 기간 참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뭐고 상관없어요 빨리 다른 사람보다 좀 너무 뒤처지지 않게 비슷하게 가기를 원해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엄청 느리게 됐어요 사울은 단번에 됐어요 빨리 돼서 빨리 망했어요 훈련 없이 빨리 된 인생 빨리 망한 거예요 빨리 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급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자기 명예 아 사는 데는 어떻게 볼까 자기 돈 아 이 시간에 돈이라도 벌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이 인내의 기간 이 인연의 기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원망 불평 의심 불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 그럼 무조건 느리면 좋구나 나 재수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두신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사갈 자손이 나와요 이사갈 자손은 시세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 타이밍에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영적인 분별력과 센스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지금 뭐 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감옥에 가지 않고 나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시즌이에요 이때 요셉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에 여태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잖아요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감옥에 갇혀오기 전에 노예로 살 때 형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정총무로 있을 때 형통하게 하신 분도 감옥에 와서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하신 모든 분도 하나님이에요 훈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어때요? 과거죠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캠퍼스에 들어가잖아요 캠퍼스 1학년 1학기 때 JTS 때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이 필요해요 캠퍼스를 이길 만한 지금의 믿음이 필요해요 졸업할 때 세상을 이길 만한 지금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때 요셉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이 요셉이 2년간 가진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길을 걸어야겠다 그래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북동을 이렇게 밤에 새 가방을 메고 나는 운동을 시작할 거야 뉴 라이프 스타일 이러면서 걸었는데 그때 제가 오래간만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살고 너무 드라이하게 사는 것 같아서 주님과 좀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길을 걸으면서 아 주님 제가 주님과 좀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교제를 하면서 걷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간증을 되게 많이 했지만 그때가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그때가 저의 인생의 믿음이 굉장히 좋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학사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길을 걸으면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역 그 부근에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저의 진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정말 어떤 회사에 가서 어떤 멋진 오피스에서 멋지게 일하는 것보다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정말 제가 원하는 인생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도 그러니? 제가 울컥했어요 길을 걷다가 무슨 사건을 주시려나 왜 이런 거 물어보시지? 들었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 제가 저의 인생에 지금 많은 것이 돈과 명예와 많은 것이 또 사라진다고 해도 저의 마지막 선택은 예수님이 저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믿음 과거의 간증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인 그것이 과거면 안 돼요 지금 있어야 돼요 요셉은 노예 때도 주님만 바라봤죠 가정청물때도 주님의 눈을 의식했어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감옥 안에서 나에게 신실하셨던 그 주님을 요셉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고 또 새학기가 시작하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잘 될까 마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주님만 따르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이 빨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할까요 요셉의 믿음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누가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후에도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반드시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어야지만 여러분 인연 버틸 수 있겠죠 원망 불평하지 않겠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이 믿음의 훈련을 받은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요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요셉의 가족인 야곱의 형들과 야곱이 전체로 예굽으로 이주하고 또 이제는 400년간 그곳에서 고생 땅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살게 될 모든 이 히스토리 이 역사는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갑니다 이때 바로가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7년간의 풍년 7년간의 흉년 이것이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알려주신 꿈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 이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는 7년간의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이것이 7년간의 흉년이에요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이 흉년이 7년간의 흉년이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7년간의 이 풍년이 무색할 만큼 7년간의 흉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게 되겠지만 그 풍년을 잡아먹을 만큼 이 흉년이 엄청난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꿈이에요 바로가 깼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 두 번 꾸게 되죠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 이것도 7년간 풍년이에요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진 꿈이라 7년간의 풍년과 그것을 다 뒤엎을 만한 7년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을 바로가 꿈을 꿨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알겠지만 바로는 이 14년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금의 어떤 전쟁들 지금의 어떤 상황들 이것이 강대국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어떤 강인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한 자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앞에 이 1년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야 14년을 가르쳐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국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는 탑 오브 탑의 자리잖아요 여기에 현인이라고 하면 과학, 예술, 문화 모든 것에 이 능통한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보문고 가면 미래 예언 이러면서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이 많이 있죠 지금 시세를 분별해준다 그런 책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탑 오브 탑들이 거기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 애국의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 마술하는 사람들 이 악한 영을 받아서 점치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캠퍼스 앞에 가면 타로나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는 뭐 가짜 점을 보는 학습 무당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영을 받고 진짜 얘기해주는 무당들도 있어요 이 점 보시면 안 돼요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탑의 영역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잘 알아요 음악하는 친구들은 이것을 그냥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경희대에서 포음과 학생들하고 1대1하고 얘기하면 그 친구들은 이 얘기를 그냥 쉽게 해요 그래서 어떤 예술의 그 경제에 오르려면 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악한 영을 다운로드 받아서 곡을 쓰거나 그것을 연주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이런 것이 그들에게 다반사예요 어떤 탑의 영역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탑의 영역에 있는 사람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 바로 오늘 요셉입니다 이 요셉만이 이 꿈을 꾸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역에 정말 탑 오브 탑은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영역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랬죠? 어떤 사람이 그 캠퍼스를 개척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캠퍼스가 자기 영광에, 자기 스펙업에 붙잡혀 있으면 그 캠퍼스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을 과감하게 부서뜨리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캠퍼스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보다 더 강력한 헌신으로 성령께 굴복된 사람이 그곳을 점령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왜 그곳에서 탑 오브 탑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이것이 그들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 있죠 나 그런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썩 떠나갈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냥 가상인물이 AI에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믿음의 선배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 중심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고 애매하게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킨 요셉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 다른 사람 보기엔 강간 미수범인 이 작은 죄인, 아무도 몰랐던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무도 풀지 못하는 꿈을 이야기할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의 끈을 딱 푸셔서 요셉이 떠오르게 하시죠 자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주님이 이 타이밍에 요셉을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줄 갖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부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옆에 산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시죠 근데 요셉 편에서는 어때요? 무엇을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존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인생을 따라갔기만 했는데 요셉의 인생이 총리가 된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자기 지혜로 자기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는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 보면서 비난하겠죠 아유 바보같이 저렇게 살면 세상 살 수 있겠어? 취업이나 할 수 있겠어? 저렇게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되는 거야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셉 인생 그렇게 안 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의 인생을 정오의 빛처럼 높여주시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의인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자리에 요셉이 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이 바로공에 믿음의 사람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요셉이 준비되는 기간이었어요 17세에 비전받고 요셉이 지금 몇 살이에요? 30세에요 총리 될 때 그럼 몇 년 훈련 받았어요? 13년 훈련 받은 거예요 이제 비밀병기처럼 준비된 요셉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용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17세에 그가 비전을 받았을 때와 지금 30세에 훈련을 받은 그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15절에 16절에 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막 복차겠어요 수영 깎고 이제 갔어요 드디어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적 없더니 마음속에 아하하 꿈이구나 들은 중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여러분 드디어 기회 왔잖아요 왕이 자신에게 직접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너 꿈 해몽 할 수 있다며 여러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자기의 은사가 발휘될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모임에서 기타의 신이라고 불리는 제가 지금 이름만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와 그 막 소리 지를 어떤 분이 저희 공동체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이렇게 왔는데 학생들이 무슨 그 줄을 영접하듯이 와! 막 다 붙어가지고 그분을 막 이렇게 영접하더라고요 그분이 딱 앉아서 그분이 말을 시작하는데 무슨 그분이 말한 게 바이블이야 받아 적어 막 하아 주옥 같은 이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니 그러면서 그분이 막 얘기하는 거 받아 적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말씀 시간에 하아... 졸던 아이들이 하아... 너무 막 눈이 반짝여가지고 그분의 이 이야기를 성경 말씀처럼 막 받아 적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뭐 교수님 어떤 뭐 유명한 사람 막 인정하잖아요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그 시대의 탑 오브 탑인 바로왕 앞에 있어요 이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나를 지금 놓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시추에이션이에요? 지금 누구랑 누구 대화예요? 죄수와 바로왕의 대화예요 요셉이 어때요? 사람의 종이 아니죠 사람에게 자유하죠 왜요? 사람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요셉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멋있죠?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왕의 진미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다니엘이 꼭 당신이 가지시고 저는 괜찮습니다 반대인 경우 어때요? 아 잘 보려고 사람에게 잘 보려고 아 돈이 조금 돈을 좀 더 준다고 하면 거기 가려고 돈에 무릎 꿇고 사람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비밀병기로 준비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대답해요? 사람의 눈치 안 봐요 자기 은사 하나님 위에서만 써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력 가지고 막 아부하잖아요 권력 가진 사람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바로가 나쁜 말 했습니까? 좋은 말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이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죠 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사가 자기 거인 것처럼 사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멋진 사람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17세의 비전받은 요셉과 훈련을 통과한 요셉의 차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영문으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내가 아니라 I cannot do it이라고 얘기해요 난 그것을 못해요 나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나 그거 못하는 사람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저 그거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회에 나가면 막 포장해서 완전 더 사실 없는 그 실력을 한 300배 포장해서 더 놀라운 사람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드러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요셉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 쓰세요? 사람에게 물었고 있지 않아요 자기 영광 때문에 비굴하지 않아요 요셉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 놓여있을 때 나를 형통하게 하신 분 나를 가정총리일 때 나를 형통하게 하신 분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 나를 형통하게 하신 분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만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신 그 단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세상에서 이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골리아 너 못 싸워 너 안 돼 사자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해본 경험이 있어요 무슨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캠퍼스에서 나의 인생을 조금 더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나중에 취업할 때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할 때 어떤 믿음으로 살겠어요? 지금 20대에 지금 한창 젊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두려우면 여러분 나중에 많은 것을 갖게 되고 가정을 갖게 되고 더 무거운 많은 것들이 세팅되어질 때 여러분 믿음을 도전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멧돌 하나로 골리아 쓰러뜨리잖아요 꿈의 몽 은사 하나로 총리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아니죠 믿음이죠 세상을 이기는 그 한 가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을 믿는 믿음 나를 의지하는 믿음 이제 끝나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변화 아 내가 변화될까?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변화된다고 약속하시면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겁니다 아 내 부정적인 이 생각 끊어질까? 하나님이 끊어진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캠퍼스 개척 난 못하죠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신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를 보면서 언제까지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음 단계를 뚫고 다음 단계 문을 여시고 박차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요셉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요셉의 인생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 2년의 기간 하나님이 다 기다리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학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요셉이 이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어떤 것이 준비되어집니까? 믿음이 준비되어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세팅되어져요 비밀병기로 그가 준비되어져요 비밀병기로 그가 준비되어져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아주 큰 것을 얻었어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방학 동안 하나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해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의 친구였다면 여러분의 가족이었다면 이제는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떠나야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떠나고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